최근 한국교회에 대한 도전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모든 교회에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참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모여서 드릴 수 없었고 목장 모임이나 성경 공부나 심지어는 우리가 성만찬조차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규정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하루에 몇만 명씩 코로나 환자가 나오지만 이제는 코로나보다는 독감이 더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나는 가족이 내가 만나는 친지가 내가 만나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유롭게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이 상황에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가족, 우리 목장 식구, 우리 성도, 우리 주변에 함께 만나는 그 좋은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의 귀중함을 깨닫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형식도 많이 바뀌어서 이제 대면 예배보다는 인터넷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훨씬 더 편하고 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면 예배가 아니라 인터넷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반족도가 처음에는 한 60% 정도였다가 지금은 90% 정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거기에서만 있지 말고 성전도 한번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큰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반드시 성전에 찾아갔습니다 지금도 이 전통은 유대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그들은 아무리 멀리 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모습들을 방송을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어디서나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2023년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 예배 속에서 임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부리고 또 지금까지 나오지 못한 분들이 같이 예배 드릴 때는 그분들을 격려하고 이루어하고 눈빛으로 사랑의 하트를 보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속해 올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뿐 아니라 교회의 존재와 사명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교회를 전망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예배의 회복과 부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기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에 오늘 참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아니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미국 침례교신학교 목회학교 교수인 플랭클린 지글러 박사는 교회 사명 가운데 그 첫째는 예배다 그 이유는 교회가 하는 모든 다른 일들이 그 동기가 예배에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그만 신장이 우리의 실핏줄까지 혈관을 늘려서 피를 돌게 할 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도 보람되고 기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비춰지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우울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게 주신 사명까지도 억지로 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리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 그것이 예배의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총체적인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예배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자주 예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전 생애를 놓고 보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시간은 너무 작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통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통계를 보면 우리 인생을 70으로 보면 70년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20년은 직장에서 산다고 합니다 20년은 잠자는 시간으로 허비한다고 합니다 6년은 먹고 마시면서 보내고 7년은 쉬고 즐기는 시간이 한 7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3년은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 1년은 전화기를 잡고 전화하는 시간이 1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으로 보면 아마 인터넷을 하거나 전화하는 시간이 현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사람이 조사할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 조사를 해보니까 70년을 보면 1년 반 정도 예배를 드린다 아까 사람을 기다리며 사는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3년이라고 했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보다 반절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통계는요 여러분 1년 반은 내가 적어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1년 반 정도 내가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루에 적어도 일어나자마자 5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기 전에 한 5분 정도는 기도하고 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최소한 3시간 이상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참여할 수 있어야 1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바쁘면 하루에 1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마음이 나태해지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 1년 반의 예배 시간을 차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가 시간으로 그 모든 것을 측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년 동안 누군가를 기다리며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 시간 점점 줄어든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2023년에는 여러분의 삶의 시간에서 예배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상의 행위이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최상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 이것이 예배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추구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벨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 곧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아벨 그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기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정한 예배자라고 정해놓고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로 보면 진정한 예배자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예배를 드릴 때의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분명히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디에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때로는 자기에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은혜가 안 되네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언제나 나에게 초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찬양을 그리고 기도를 함께 올릴 때도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초점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습관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제사 문화가 있는데 제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고 둘이 부모님들을 감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제사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자세히 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집중하는 게 뭐예요? 귀신이 와서 제사밥을 먹어야 되는데 혹시 잘 차리지 않으면 기분 나쁠까 봐 기분 나빠서 혹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못 살게 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귀신을 달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심교의 모든 성도들이 제사를 드릴 때나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아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런데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아니하는 한 아무도 그를 경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놓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밥에만 더 많은 관심을 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내게 집중하고 내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에 더 많은 집중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아벨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에 집중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 진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 예배 속에서 먼저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때에 온전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가 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의 모든 성도들이 2023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시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재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택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벨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대부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해서 도대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차례대로 등장해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가 특별히 구약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실 때는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그 사건이 슈레급 사건입니다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모세를 세워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별하시고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해산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슈레급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요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해내낸 요하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야구바 너를 창조하신 요하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해서 구체적으로 불러냈어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이 백성들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운명 벌어진 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임이 온전히 고백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다 하나님께 주신 권세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뜨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것이 확인되는 시간 이것이 고백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일 이 예배서를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면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연인이 아닙니다 운명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섬리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이사회 선전을 통해서 이사회 44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엄마가 그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혹시 어머니는 어떻게 그 젖 먹이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이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만 남아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지명하고 부르시고 너를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루받고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은 무엇인가 예배자는 믿음으로 예분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은 장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장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구체적인 기록을 보면 원래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벨과 가인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땅의 소산으로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양 새끼와 피를 그리고 그 기름을 가지고 태워서 아벨은 제사를 드립니다 곧 이 두 사람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에 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가인이 분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브리소 기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전히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벨이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벨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도 아벨의 제사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가인과 아벨이 드려진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학설로 서로 다른 의견들을 냅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시브리소 구장의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절을 가지고 사실 아벨은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했기 때문에 받았고 또한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해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 때문에 그 재물이 무엇인가 그 조건 때문에 받고 받지 않고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레이기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습니다 번제는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것을 기름으로 태워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이고 소제는 곡식의 단을 그대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두 제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문제는 그 제사의 방법이나 그 재물 때문에 제사를 받고 받지 않고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냐가 그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고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얼마를 드리고 더 보이게 드리고 보이지 않게 드리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코 그 예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판단되고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물은 반드시 드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든 적든 크든 그렇지 않든 예배 때마다 예물은 반드시 드려줘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해석을 아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부자가 많은 돈을 드리는 것보다 과부의 두랩돈이 더 크고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물이나 헌금이나 그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있습니다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물질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물질을 다스리며 살겠습니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고백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들고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전적으로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식계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린도우서 9장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한식계 모든 성도들이 2023년에 풍성하게 넘치게 넉넉하게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한식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어떤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혹시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건 우리 한식계 성도는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면 내 모든 일이 술술술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른 예배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 축복해 주고 축복해 주지 않고 조건이 아닙니다 예배는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결과 내가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결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예배는 항상 결과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식계 모든 성도들이 매주일 예배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예배를 드릴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 속에서 물질을 구별하고 내 마음과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찬양되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안내의원들은 몸으로 또한 우리 주차의원들은 새벽마다 그렇게 일찍 나와서 추운 곳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오늘 주신 은혜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까지도 책임져 주신 힘을 고백하는 고백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2023년 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버려진 존재로 고아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이루와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치료해 주심과 회복해 주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모를 구별하고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인도하시는 넉넉한 부어 주심의 은혜가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